네,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살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신 좀 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강부하권에 마무리가 됐던 나름 체력이 있었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체코 30조 잭파 터질까? 원전 우선협 발표 임박입니다. 체코의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에서 한국과 프랑스 중 어느 쪽과 손을 잡을지 이르면 17일이죠.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원전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수주 가능성, 국내 증시 높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 전보다는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체코 30조 원 원전 수주 소식이 이제 발표가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체코 두코바니하고 테밀린 지역에 각각 2개씩 총 4개 원전이 짓는 사업이고요. 승공사비, 30조 중에서 승공사비가 19조 한 5천억 가까이, 19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UAE 쪽으로 해서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에 이번에는 수주를 한다면 15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주를 하는 것이고, 지금 어느 때보다 좀 높게 수주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프랑스 에너지 업체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기업이 지금 러시아하고 상당히 좀 친밀 관계가 좀 높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러우 전쟁이 계속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내에서도 프랑스 기업보다는 한국 기업이 조금 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높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고 그러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건 저만의 해석인데, 어쨌든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세일즈를 하셨죠. 특히 체코하고 같이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게 만약에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면, 괜히 정상회담을 했다가, 수주 기대가만 높여놓고 수주가 안 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특히 이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한 4개국만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해당 국가를 좀 늘리면서 체코랑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조금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살펴보아도, 프랑스보다는 한국이 좀 더 우수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난 1일, 11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체코와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정상들과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이번에 수주를 한다라면, 유럽 국가들이 지금 탈원전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이태리마저도 이제 원전을 짓겠다라는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탈원전을 하던 국가들이 원전 쪽으로 조금 시각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러우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상승, 또 에너지 조달 문제가 생기면서 대규모 발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전을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향후 20년 동안 원전 열기를 건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수주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스웨덴 국영기업하고 또 민간기업이 관련해서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꼭 여기에 아예 수주 같이 협력을 한다라면 일정 부분의 역할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2035년에 상업운전을 목표로 해서 원전 두기를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이미 우리나라 정부하고 약간 좀 MOU를 맺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원전 협력 MOU를 체결한 게 있어서, 만약에 네덜란드에서 원전을 발주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체코 쪽으로 수주를 했을 때, 어쨌든 한국형 원전이 좋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026년으로 알고 있는데, 폴란드가 원전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도 한 달 좀 지났죠.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에 사전 답사 와서, 앞으로 원전을 지을 거에 대해서 약간 브리핑을 좀 받고 갔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 국가에서 원전 건설이 조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이번 체코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한다라면, 충분히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수주 가능성은 그 언제보다 높게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종합해 보면 모든 신호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많은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수주가 실패할 시에는 원전 관련 주들이 4월 이전의 주가를 좀 회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원전 수주를 못한다라면, 특히 이번에는 그 언제보다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게, 물론 도산 에너빌리티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발표를 했지만, 이미 5월 말쯤에 체코 관련해서 수주한다, 이런 뉴스도 나돌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도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하지만 좋은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언했었기 때문에, 그 언제보다 기대감이 높은데, 만약에 수주를 못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관련 주들 타격을 심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제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도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 등등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주를 못한다라면, 최소한 5월 달 주가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코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라든지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원전을 우리가 장악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로, 지금 정부하고 기업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조금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은, 상당한 역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수주를 실패할 시에는 주가가 4, 5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한 2년 전이죠. 폴란드 수주 실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그때, 국내의 원전 이번 이슈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탈원전이 아예 폐기가 됐고, 또 신규 원전을 더 짓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약간 원전에 대한 시각이 그때보다는 지금이 상당히 더 우호적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 내에서도. 그러면 아무래도 세일지를 했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는 원전 짓지 않으면서 왜 수출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라는 거. 또 원전도 조금씩 규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규모 원전을 짓는다라면, 지금은 중규모 혹은 소규모, SMR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기술력이 있는 거를 평가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전에 대한 방식이 변화되는 부분들도 조금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기술력이 좋아졌다.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댓글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전주는 사리주다. 사리주다, 이러면서 언제쯤 탈출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원전주를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시각이랑, 또 중장기 모멘텀 같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길게 봐도 되는 수혜 섹터이라고 시선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저는 이번에 원전을 수주를 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저는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서, 뭐 폴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수주를 당장 한다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또 이들 국가의 발표는 앞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수년 있다가 발표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장담은 못하지만, 어찌 됐든 새로운 어떤 수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체코의 순공사비가 19조 4천억이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져온 상황에서 원전을 이제 중간중간 짓다 보면은, 또 새로운 수주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우리나라도 추가로 원전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쌓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수주를 하더라도, 주가는 이슈가 소멸하면서 주가가 다시 과거의 주가를 회개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의외로 이번에 수주를 하게 된다라면, 앞으로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일식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약간 우상향 기조가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도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원전, 예전에는 정말 원전만, 예전에는 부산중공업이었죠. 부산중공업하면 원전만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는 거죠. 원전도 하지만, 풍력,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도 계속하면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사가 좀 변화됐다는 거, 감안하신다면, 단순하게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도 점진적인 우상향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수주가 성공을 한다면, 오히려 이 K원전 수주 시장에 대한 물꼬를 틔우게 되는,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보다 트럼프 쪽으로 좀 승기가 우선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2017년이었나요? 취임 첫 해에 살펴보면, 원전 부활을 외쳤었습니다. 수혜 예상하시는지요? 이번에는? 뭐, 지금 미국은 꼭 트럼프 정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에서도 원전을 더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원전을 지금 실질적으로 신규 원전을 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상원에서 법이 좀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원전 관련, 미국 원전 지원법이 상원 통과를 좀 했기 때문에, 꼭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민주당 모두 원전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다만 이제 미국은 또 미국 원전 회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시구의 협력관계가 이어갈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많이 오른 원전주 아니니까, 여기서는 좀 접근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오늘 우진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아직은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있다고 보는데, 특히 우진 같은 경우는 산업력 계측기 전문 업체인데요. 특히 원자력 계측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한 기업,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핵심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체코에 한국형 원전이 수주를 한다면, 아무래도 우진의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계측기라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보수가 하는 사업이 부품이기 때문에, 안전한,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매출처를 다변화를 노력하기 위해서, SMR에 납품할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 원전지원법이 아까 상원에 통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뉴스케이라고도 계속해서 기자재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도산 애너빌리티가 미국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에서 원전을 지을 때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출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회사가 플랜트 사업하고 산업용 온도센서 계측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향 매출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수요율을 위해서는 온도라든지 습도 제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삼성이든 SK이든 대규모 투자를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매출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원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용 계측기 쪽으로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면, 지금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가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12,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9,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은 좀 분할 매수를 해보면서, 한 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으로의 기자재 수출 모멘텀 갖고 있는 우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죠. 먼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엔터주 보릿고개 속 컴백 초익기 들어갔다입니다. 올해 정말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이 엔터주입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 증권가에서 계속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엔터주인데요. 이렇게 긴 조정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깡패죠. 실적이 워낙에,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실적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좀 그 이후에는 조금 실적이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아티스트의 공백이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부분 활동은, 유닛 활동은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체를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은 더, 올 연말까지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JYP 같은 경우는, 아, YG 엔터죠.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 계약 이슈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활동이 계속 좀 주저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엔터사들의 가장 큰 시장은 사실은 중국 시장입니다. 일본하고 중국 시장이었는데, 중국이 코로나, 이게 공세가 풀린 게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연 같은 것도 못했고, 또 한활영 이런 규제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 쪽을 공략을 했었던 것인데, 어쨌든 이제 중국 시장이 큰 시장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아주 회복세가 좀 더뎠다는 것도 조금은 주가 상승에는 걸림돌이 역할을 했었고, 특히 이제 대부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특히 이제 초기에 자리 잡지 못한다라면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수익성을 좀 감소시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거기다가 이제 또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BTS 지민이라든지, 스트레이 키즈 등 주요 소속사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좀 재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얘기가 나와주면서, 좀 하반기에는 조금은 전반, 상반기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기대감은 실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관세청 데이터도 나왔었어요. 올 상반기 음반 수출액이 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줄어서, 9년 만에 케이팝 시장이 좀 역성장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특히 대중국 수출액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저희는 더 이 한할령 해제 기대감에 대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한할령 해제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지난 뉴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FT의 2단계 협상을 개시를 하면서, 문화 관광 범위까지 개방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무래도 문화 쪽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확대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엔터사들,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소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비공식적으로 유지 중인 한할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좀 계속 경기 부양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주들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 또 공연 허가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 판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넓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에서 활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사실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상당수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활동을 나름대로 활발하게 했는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활동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람은 활동을 하지만, 전체적인 활동을 못해서 비공식적으로 좀 규제가 있어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 충분히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기대감이고, 아직 한미 FTA 2단계가 아직 뭐 딱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지금은 기대감은 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활력 완화,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 접근 가능한 엔터주의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한 답변이네요. 원래 저는 엔터주 중에서 그나마 본다라면 SM을 기존에 좀 좋게 봤었는데, 아직 지금 SM이 최근에 하이브 쪽으로 해가지고 블럭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리천장이라는 걸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될 텐데, 이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주가 상승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전체 엔터사 중에서 좀 활동, 에스파라든지 NCT 유닛 등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계속해서 어떤 보폭을 좀 넓혀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꼭 그 연관성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수만 대표가, 전 대표가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본다라면, 저는 현재 엔터사 중에서는 SM이 그나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하이브에 블럭댈 이슈가 좀 해소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뭐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모두 주가가 사실은 SM과 다 비슷합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최소한 저는 두 개 분기 연속해서 실적이 좀 바닥을 찍어뒀다. 그러니까 턴한다라는 인식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로 아티스트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로 나온다든가 한다라면 주가는 재평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먼저 그걸 기대하면서, 또 어떤 기업이 그럴 수 있다고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메리트보다는 이 두 개 분기 정도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주를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K푸드도 열풍이고, K뷰티도 열풍이지 않았습니까? K-POP도 열풍이면 좋겠는데, 이 두 개의 섹터와 K-POP이 좀 다르게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K푸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출이 잘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특히 라면 쪽으로 해가지고 삼양식품이 전체 수출의 70%, 60% 정도를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닭볶음면에 대한 어떤 인기, 또 이거에 대한 어떤 레시피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로 좀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빈그레 같은 경우도, 빈가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 데이터가 있었고요. 또 미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도 사실은 작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올해 주가가 좋았는데, 그 포커스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어떤 수출이 급성장했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서, 급성장한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서 작년에 주가가 올라왔었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미국하고 북미 시장하고 일본 뿐이 아니라 다른 남미라든지, 혹은 신흥국 쪽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매출이 높게 나오고 있고, 또 거기다가 중국 시장마저 부활할 수 있던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미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들 기업이 정체가 아니라 성장산업이라는 게 확인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엔터주든 성장산업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정체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기를 조금 빨리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주가는 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이 부분이 지금 해소, 마지막 단추를 지금 어떻게 만들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다르게 갔던 이유는 숫자와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잘 나와줘야 나 성장하고 있어를 잘 어필을 해야지 이제 엔터주에서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하고 최근에 조금 조용했다가 다시 조금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쪽, 그래서 미용, 의료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리주란 힐러 중심의 의료기기 관련해서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주란 같은 경우는 많은 여성분들이 아플 때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맞고 나서는 정말 세상이 변한다는 걸 느낀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의료기기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리주란을 활용해가지고 화장품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상당히 좋은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 시장하면 또 UV 차단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의 재생에 파마 리서치 제품이 상당히 탁월하다는 효과를 그런 입소문이 타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판매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미용, 의료 쪽 그리고 화장품 쪽 두 개를 동시에 사업을 하는데 둘 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지금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최근에 저점 한 두 달 정도, 5월 달부터 행보하고 있는데 13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분야 매출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은 원전과 엔터주와 함께 국내 증시 전반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